세상 살다보면 야속한게 참 많은데 제가 제일 야속한게 뭔지 아세요? 몰라요 시간이에요 빨리 가는 시간 그러게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요? 좀 더 재밌게 즐기고 싶은데 시간이 아쉽네요 자 오늘의 끝순서입니다 이 창의에 사람이 좋다 노래 제목이 너무 좋죠? 네 나는 사람이 제일 좋아 저도요 자 그 다음에 함께 들으시면서 다음 시간을 또 기약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김성남 네 일환이었습니다 저희 불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그런 사람이 사랑이 좋다 사랑이 좋다 사랑이 좋다 좋은 사람과 잔잔하고 싶다 사람이 좋다 사랑이 좋다 사랑이 좋다 사랑이 좋다 사랑이 좋다 사랑이 좋다 사랑이 좋다 좋은 사람과 수강자 잔잔하고 싶다 사랑이 좋다 아무도 아무것도 아무 말도 아무 말도 필요 없어도 연세 바로는 존경해 사랑이 판단하는 것만으로 그저 조금 쌓아 한계있는 눈만으로도 행복한 사랑 나는 그런 사랑이 사랑이 좋대 나는 그런 사랑이 사랑이 좋대 아무것도 아무 말도 길이도 없으면 끝에 바라노도 충분해 안아보는 것만으로도 그저 좋은 사랑 한계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사랑 나는 그런 사랑이 사랑이 좋대 나도 그런 사랑이 사랑이 좋대 나는 그런 사랑이 사랑이 좋대 나는 그런 사랑이 사랑이 좋대 사랑이 좋대 나는 그런 사랑이 좋대 지워지지 않는 사랑 내가 가진 슬픔을 잠재워주던 그 빛을 잊을 수 없어 닦은 가슴에 눈물이 흘러도 내가 가진 슬픔을 잊을 수 없어 내가 가진 아픔을 잊게 주던 내 마음을 서 있어만 준다면 괜찮아요 그대 그렇게 알아볼 수 있다면 내 맘에 남겨진 그 눈빛으로 내일을 사랑할게요 행복해야 해요 그분아 소중한 사랑입니다 괜찮아요 거기 그렇게 서있어 망쳤나면 괜찮아요 기대 그렇게 알아볼 수 있다면 내 맘에 남겨진 그 눈빛으로 내일을 사랑할게요 행복해야 해요 그분아 소중한 사랑입니다 행복해야 해요 그분아 소중한 사랑입니다 행복해야 해요 행복해야 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